이게 다, 다 개살이에요. 이건 사진 찍어야겠다. 아 맛있다. 좀 충격적이야. 이걸 봐버렸는데, 너무 이빨처럼 생겼어. 이빨, 언니. 아, 이거 참. 안 볼래, 안 볼래. 다시는 꽃게를 못 먹게 되고 싶지 않아. 진짜 못 먹게 될 수 있으면 진짜 보지마. 빨리 휴지로 감싸줘. 덮어놔야 될 것 같아. 꽃게 먹어볼래? 아니, 나 그거 먹고 싶어. 과자!